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2005년 6월 29일 오전 9시, 서울 동호대교 부근 한강에서 한 여성분의 익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목격자만 있을 뿐 주민등록증도 유소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60억대의 재산을 가진 77세 정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사고 당일 새벽 4시에 전화 한 통을 받고 택시를 불러 집을 나섰고 그런 후에 한강에 투신해서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아니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큰 재산을 가진 분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죽고 싶다, 외롭다는 내용이 담긴 할머니의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10여 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하고 가사도우미와 함께 외롭게 지내왔는데요. 그동안 정 씨의 재산을 두고 별거 중인 남편과 아들, 딸이 뒤섞여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딸은 엄마인 정 씨의 통장에서 쌈짓돈 빼가듯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해갖고 하는 일 없이 엄마에게 경제생활을 의지했던 아들은 엄마에게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별거 중인 남편은 남편대로 정 씨의 제주도 부동산을 차지하기 위해 자식들과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자 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 돈 돈 없어도 걱정이고 있어도 화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는 동안 재산을 잘 지키고 사후에 재산 때문에 가족들 간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미리 미리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 간 분쟁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끝머리에 또 재미난 사연이 하나 더 있으니까 기대하시고요.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며칠 전 제 지인 한 분이 자녀들에게 서울과 지방에 갖고 있는 부동산을 유언공증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잃은 감이 있지만 세상일 알 수 없으니 자식들 간에 더 갚겠다고 다투고 2년 끊고 사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속세 아끼기 위해 미리미리 증여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유언공증은 처음 듣는 터라 궁금해졌습니다. 상속도 증여도 아닌 다른 해법이 있나 봅니다. 유언공증이 뭔지 같이 알아보시자고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배우자도 사망할 시점이 되면 다시 상속이 발생해서 상속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모두 증여하게 되면 자녀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갑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준다면 자신이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생활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받을 유산 다 받았으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에 찾아오지도 않고 효도는커녕 홀대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산 소유를 보장받고 또 사후에 재산 분배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하지만 유언을 통해 아무리 공평하게 재산을 나눴더라도 그 내용이 알려진다면 분명히 누구 하나라도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또 이게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언 공증이 필요한데요. 유언 공증의 장점 중 첫 번째가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가족이 유언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공증인 사무소에 찾아와도 유언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 원본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20년간 철저하게 보관되기 때문에 위조, 변조, 분실의 위험이 없고 비밀보장이 됩니다. 유언 공증은 법적으로 곧바로 진정한 공문서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필 유언장처럼 법원의 상속인들 전원이 몇 달 동안 불려다니면서 번거로운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 공증은 공인된 서류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후에 진위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고 유언자 사망 후에 등기 이전이 아주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 공증은 말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준 이후 가진 것이 없는 무자력 독거노이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안전 노후대책으로 아주 적합한 장치입니다. 유언 공증은 유언자 사후의 법정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한 형제 자매들도 재산 갖고 다투는 판에 재혼이라도 해서 배 다른 형제 자매 또는 시 다른 형제 자매가 생길 경우 다툼의 양상은 더 복잡해지고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재혼에서 살더라도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에게도 미리 유언 공증을 통해 그 몫을 미리미리 챙겨 놓을 수 있는 장점도 바로 유언 공증입니다. 유언 공증은 유언자가 구상하는 대로 유산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짧은 배우자보다는 고생하신 부모님에게 더 많은 재산을 드리고 싶다 할 경우 자녀들 간에도 더 도움이 절실한 자녀에게 좀 더 남겨주고 싶다 할 경우 나이든 배우자의 노생활을 위해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생활대책을 마련해주고 싶을 때 유언 공증이 좋은 방법입니다. 유언 공증은 절세에도 유리하다 그래요. 재산가액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 생전 증여보다 유언 공증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상속세 공제 폭이 더 넓다고 합니다. 유언 공증을 하면 10억 원 내의 부동산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유언 공증으로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유언 공증으로 물려주면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쭉쭉 말씀드린 것이 유언 공증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유언 공증 해놓고 비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꼭 발설해서 모두가 상속 내용을 미리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사단이 벌어지죠. 생생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88살 먹은 시어머니가 두 달 전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퇴원할 때 서울 아파트 두째씩 공증받은 두 자녀가 서로 싸우고 안 모신다 하더군요. 제 남편은 장남이지만 시어머니 기준으로 부자라고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래도 남편이 큰아들이라고 모시자고 했지만 제가 반대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에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 과정을 본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 눈 살핏줄이 터져 오늘 안과 다녀왔네요. 정밀검사 하자고 해서 예약했답니다. 그 인간들 사람들도 아니더군요. 저도 재산 문제로 시어머니에게 상처받고 2년 끝다시피 하고 삽니다. 글을 쓴 큰 며느리의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뭐 큰 며느리의 행동이 잘됐네 못됐네 이거는 차후로 미루고요. 이럴 때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유언공증을 철회하고 재산 일부를 팔아 좋은 요양시설 가서 사실 수 있고 그리고 재산을 다시 분배해주면 됩니다. 유언공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철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여간 돈이 뭔지 죽는 날까지 아니 죽고 나서 벌어질 일들까지 미리 미리 생각해둬야 합니다. 아이고 골치아 나이 들고 병들어도 내 재산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 늙고 병들어도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편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살아서든 죽어서든 가족 간의 평화로운 것이 좋죠. 좋고 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미리 유언공증이라든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 한번 쭉 생각해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일 모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